자, 이렇게 자기가 가려고요. 네, 이제, 이제 이 방식으로 착 transform notifications. 여기는 생일패가 거부합니다. 여러분, 고양이가 많이 못 듣는 거 같아요. 엄청 많았어. 나의 핸드폰은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 찍으려고 왔어. 나의 핸드폰은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 찍으려고 왔어. 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이게 다 내골구나 내골 만들었어 진짜 이외에서 미역대가 매장에 있어 잘 미쳐지게 파타보니아 물 발란스맛지는데 세키맛 이렇게 도기가 내 취향인데 예쁘네요 패트난 냄새 맛있겠다 어! 퀵댓이 생겼어. 우와 대박. 근데 뭐래 생각해. 이게 좀 어둡네. 넓어졌다. 퀵댓이 하나예요. 우와. 빡이다. 여기 앉아. 여기 보면 샤브샤브 스마일 갈고 있어. 퀵댓이. 퀵댓이. 나만 딱 보면 저기 다시 생긴 것 같은데. 와. 다시 생긴 것 같아. 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넓은 곳에서 먹을 수 있네. 포장보도 생겼어. 랜니스 오랜 날이 생기네. 진짜 대박이다. 점심을 딱히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포작도에서 소금빵이랑 황치즈 하나 시켰고 폴드브루 아메리카노는 안 파는 것 같아가지고 폴드브루로 요거 하나 시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보면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가지고 떠네요 먹으려고 합니다 개인별로도 먹을 수 있는 공간데요 콩 미어있고 리미얼도 보고 옷도 보이려고 온 건데 먹을 걸 더 넣어 눈이 가게 생겼어 그래서 하면 좀 더 맛있어 달아 너무 달다 소금은 안에 다 이렇게 떠있어요 소금빵 처음 입문한 곳이 흐자꼬거든요 흐자꼬 그때 그 흐자꼬에서 먹은 소금빵이 진짜 맛있어서 흐흐흐흐 빠졌단 말이죠 그거를 또 룩룩에 찾아내서 볼 줄이야 우유 이렇게 주변에서나 스카 큰 대유랑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금빵 저기서는 우유 저 부분에다 이렇게 먹어서 그리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요리 한국국토정보공사 맛깐다고요 다음엔 값이 같아? 아 카스가 사라졌어 우아한 푸드 아 저기도 저렇게 낫네 내가 키가 커가지고 보이는 거야 왜 너가 나오지? 내가 키가 커서 보이는 거야 좀 이따가 노티드 먹어도 되고 난 좋아 그래 안 먹어본 맛 먹어보자 그래? 그래 나중에 내 방에 놓고 싶어 연기가 이렇게 내려오나봐 연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올까 우와 신기하네 저 빵 진짜 좋아 어떤 빵? 메론빵? 저 뒤에 네 뜨거워 뜨거워 먹을래? 여기 맛있는 거 먼저 먹어봐야지 뜨거울 때 먹는 바느니는 맛이구나 네? 맛있고 근데 확실히 까끈한 게 더 맛있다 아 그래? 근데 난 내가 바삭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바삭한 게 더 맛있어 아 그래? 장갑은 이 손으로 쪄는데 왜 빵은 이 손으로 쪄는데 아 근데 근데 확실히 뚜랑리에서 먹었던 어 그 소금빵이 거의 버터에 절인 느낌이라고 하잖아 그게 더 맛있어 그건 진짜 이게 필요했어 잡으면 기름이 떨어지거든 건더기 아니라 쫄깃해 어때? 버너츠보다 빠베기 맛이다 음 맛있러 빠베기 뒤에 그냥 슈버를 어 이거 다른 국끼도 나갈까 당일 나는 랩쌈 이찬협 많이 컸다 에프 우리 집에 있는 음 제일 싸고 제일 가성비가 좋은 오지텍 금선 코스 이거 그립감이 더 좋긴 하다 이게 그야 20만원짜리니까요 아 그렇네 어 얘는 20만원짜리니까요 상품은 몰라도 얘는 좀 탄나는데 신일이 아니고 이거 금성 적혀있어 6만 9천원이야 근데 6만 9천원이면 비싼 편이지 사실 아 저거 크기에 비해서는 더 싸지 탁상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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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완전 천국인데? 탁상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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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좋아했어 래밍 포켓몬 언제 우리가 나와면서 이러고 앉아있는데? 아 너무 귀엽다 아 이게 너무 귀엽다 아 이런 맛으로 사람들이 사는건가? 그치 이런 맛으로 하는거지 요게 요거잖아 미쳤다 어떡해 왜? 마장이야? 이건 해보고 싶은데 맞아 어떻게 하는건데? 코인이 없다 우리 코인을 사야되는거지 어디서? 언제 오랜 빵이야 아 어떡해 어떻게 오뎅 야 이거 이자카에 하면 진짜 대박이다 여기 많네 여기 많네 나이도 있어 난 저기보다 여기가 더 탐나는데? 코인 너무 귀엽다 이제 4개짜리 해봅시다 오 나왔어 와 되게 작다 그치 엄청 작다 와 소거 나왔어요 만족하시나요? 아니요 요거 나왔으면 했는데 아 그냥 딱 100개 나왔으면 좋겠어 어 이게 제일 예쁜게야 나잖아 난 나중에 붕어빵? 붕어빵 타코야키 아니면 붕어빵 난 얘가 아 얘 귀여워 어 얘네가 되게 귀여운거 같긴해 넌 먹어봐 난 그래서 끌막하는게 이게 이게 뭐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쉬어가지고 아침 일찍 카페 가서 밀린 블리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출근했다가 끝났고 카페 가서 볼일 좀 보다가 저녁에 데림 가서 아는 언니를 만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만난 언니인데 제가 데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데림에서 먹고 싶었던 양꼬치 가게가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양꼬치집 가서 양꼬치 먹고 그 다음에 지삼선 그거 먹으려고 합니다 와 벌써 중국 냄새가 나 중국 냄새가 나 아 신나는 것 같아 여기구나 어쩐지 잠이 한 시간도 있고 여기 맛있겠다 이런 데 있구나 아 여기다 밥이 많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에 묻는다 이거랑 어차피 이거 찍어먹는 거 주잖아 그리고 지삼선 지삼선 어디 찍었는데 지삼선 뒤에 있어 아 어디갔지 이던데 아 이거 오랜만이다 아 미친 너무 오랜만이야 저번에 되게 많이 시켰어 저번에 양꼬치도 시키고 두 명이서? 지삼선 뒤에 시키고 그리고 냉면도 시켰던 것 같아 롱면? 냉면도 시키고 토달맥도 시켰어 그치 말이야 아주마님이 서비스 주셨어요? 맞아요 막 버스 안 시켰는데 서비스 주시더라고 서비스로 이거는 썼나? 아 여기구나 어 이거 기억도 안나 근데 뭘 한국만 시켜가지고 그러면 양꼬치는 이게 1인분이래 그래서 2인분 시켜야 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 그러면 2개 지삼선 하나 시키고 음료는? 음료는 나는 볼채 아 이게 이렇게는 아닌데 예 층다오 맥주 빙콩차 있어 아 빙콩차 별로야 나 빙콩차 별로 안 좋아해 되게 되게 일단 난 물 먹을래 아 그래 응 너는? 너는 그냥 물? 아니면 맥주? 맥주 시킬까? 응 이거 입빙인가? 입빙이에요 아 입빙 병인 것 같아 왜? 아니면 천도 먹을래? 하나는 먹을래? 너 먹으면 나도 같이 먹을게 친거 친거 역시 익숙한거 배도 이제 후지 후지 되고 나도 거의 후지 후지 너무 신기한거야 응 양양이 응 그 코스 그대로 가나요? 응 예전에 예전에 내가 갔던땐데 되게 큰 맛 같던데 우와 우와 신기하긴 그치? 되게 커 근데 나 친구들보다 처음 먹어봐 진짜로? 나 중국에서 와먹었어 진짜로? 진짜로? 살아만 먹었어요 살아만 먹었어요 아 근데 여기 어디있어요? 여기 바로 옆이야 아 진짜? 우와 되게 신기하다 없을것처럼 생겼어 아 잠깐만 아 진짜지 성수 약간 힙한데? 그치 성수 같은데 약간 성수나 건대 이런게 있을것같이 생겼는데 요새가 좋아 빵은 많이 없을것 같긴 한데 어 그런거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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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게 신기했어 여기를 잠깐 들렸어요? 어 그때 늦어가지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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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? 어 약간 이런 느낌 어 어 어 아 짠 짠 내가 딱 생각한 대림은 저쪽 이더라고 나 대림을 겪지 않아 아 왜? 아니 저쪽 씨를 건너면 저쪽으로 시장가 인기 있는거 같은데? 어 왜 그렇게 해 너무 많잖아 나는 여기 주택으로 와가지고 어 언니 어디로 왔어요? 저희로 6번 씨로 아 아 갔어 봤어 진짜 없잖아 아 아 아 아 빵 양식 음 와 와 너무 오랜만이야 저 생각보다 금방 익을거 같아 아 진짜요? 네 뉴스 기사 번역하고 막 이러는데 응 아 읽어도 흥이 안돼 아 근데 매일 뭐 종이를 쳐서 그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요 너무 좋다 근데 응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주제가 나중에 다 겹치는 것 같더라고 어 어 어 어 어 중국어 스터디를 어 중국어 스터디를 어 어 어 이거 주제하다가 나중에 그냥 프링크품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음 아무래도 수업 완전 정주 수업 이런 건 아니다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여기 지산소는 감자가 최고 음 진짜 맛있어 되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감자가 진짜 맛있다 그치? 감자가 진짜 맛있어 그치? 감자가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인 것 같아 그냥 바닥에도 이끌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너 진짜 대림도 올리게 해 내가 처음 와 그래서 나 너무 오고 싶었는데 추운데 너무 추워 난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나 저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진짜? 어디로? 펭 펭 아 진짜요? 아 더워 딱 버스 내려갔어 어 어 맞아 바로 딱 이길래? 그거 하나 하나 비싸가 돼? 난 처음이야 5,000원인가? 3,000원인가? 그래갖고 3,000원인가? 응 맛있었어 안에 내용물 아 노차 호지차 나 호지차 먹었는데 맛있더라 나 그냥 팥 먹었어 음 새로고 새로고 보졌나 맛없으면 안 돼 음 음 네가 안 뜨거워 뜨거워 더 먹고 싶었다고 너무 맛있어 나는 진짜 호메이차이간에서 먹었던 거랑 베이징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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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메이차이간 람메이코바라우도 먹었었거든요 이것도 대단히 맛있었어 어? 베이징으로 언제 갔어? 여행으로 아니 그때 중국에 아니? 중국에서 어 근데 우와 달라 학습이 다르다 근데 느낌의 똥배이가 아니라 똑같은 거 같아 아 원래? 어 아닌가? 너무 오래됐어 우와 농담을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진짜 신기하지 우주폰이 혼자 있다는 거 같아 그러니까 혼자 다른 세상인데 어 혼자 다른 세상이야 근데 이거 다 다 카페에요? 어 카페 와 난 처음에 지나갔을 때 편지샵인 줄 알았어 어 나도 말 안했으면 몰랐을 거 같아 응 건물주가 다 카페로 만들었나? 되게 신기하다니까 저기 저 2층 되게 사선이야 어 그렇네 아 바닥이 진짜 신기해 맛있어서 귀여워 하자 신랑 학생 언덕 라운즈 와 고소 아 여기 밑에 있네 고소한 맛이랑 음 음 음 음 요거였나? 요거였나? 응 요거 냄새 되게 좋았어 음 음 아 아 아 진짜 되게 무겁다 음 음 근데 되게 많이 죽었네 그린 애플파이네 어 그리우신가도 그린 애플파이 맛이야 어 그리우신가도 그린 애플파이 맛이야 어 신기하지 이거 온도 되게 신기해 대기소 음 대기소 음 대기소 오 근데 아직 못 먹었어 아니 언니 커피 잘 안 마셔요? 아 집에서도 잘 이런 거 먹게 되더라고 아 그냥 정말 일반 그걸 먹어 응 응 2층 근데 2층 한번 봐봐 2층 테이블이 조금 신기해 아 2층 테이블이 조금 미바닷도 신기한데 아니 2층 테이블이 조금 다 후 진짜 신기하다 아 아 의자 Ray 어떻게 학생들이 어디한지 우리 우리 Calendar 이게 없어서 좋다 알겠어 알겠어 웃겨 아니 이거는 디저트는 먹을 수 없겠는데? 구경하라고 쌈치 갤러리 와 갤러리가 있어? 작품이 있나? 아니면 커피 그런가요? 아 그런가 보다 커피 먹으려고 하는구나 여기 있어? 올려주던데 너무 재밌어 근데 내가 운동을 매일 하면 괜찮을 거 같긴 한데 되게 비싸 3개월을 결제한다고 하면 한 달에 지절마다 다른데 한 달에 39만원, 43만원, 이달이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게 그 느낌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래서 맨날 끝나면 우리 이 느낌 잊지 말자 우리 지금 이 개운한 느낌 이 뿌듯한 느낌 잊으면 안 된다 맨날 잊어 진짜 맛있는데 여기 뭐야? 여기 뭔가 저기 있어 보겠네 진짜 카고 볼걸 아니요 근데 여기 뭐 못 파는데요? 샤부샤부 샤부샤부 분위기 있다 되게 근데 되게 여기 중국 그 근데 되게 확실히 그런 느낌 난다 중국 그런 가게 느낌 난다 그치 루이가 없어졌다며? 난 몰랐어? 중국께서 루이 이제 몰랐대 왜? 너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미치 맛있겠다 룽샤몬 우리 안 먹었나? 안 먹었어? 초반에 안 먹었어? 나 한 번 먹었던 거 같은데? 검색해서 올걸 룽샤 타 룽샤 집이네 그러네 그러네 아 가게 이름이 룽샤네 아 마라 참깨도 있어? 다음에는 이거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아 가리비 나 이거 좋아하잖아 가리비 고이 어? 마라 가리비 너무 잘 같네 음 다음에는 남ão으로 다음에는 갔다 포즈 가리비 탈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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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